드디어 오늘이 회사 면접날이네? 오늘 꼭 면접 잘 봐서 이 지긋지긋한 승모 생활 접어야겠다 너 지난번처럼 빨리 해놓고 그냥 나가버리면 하루종일 머피 법칙에 시달릴거다 빨래 꼭 널고 나가 이거 못하면 됐는데 아 어떡하지 이슬기씨의 결과는 탈락 지금 요금이 없다는거네 제가 뭐든지 할게요 아 죄송해요 진짜 한번만 봐주세요 고맙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